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냥 그만두면 될텐데 2월 20일 날 월요일 날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신현수 민정수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일이란 것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쌓아온 이런 저는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 총출동해가지고 설득하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스타일이 좀 구기더라도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내가 체면이 좀 깎이더라도 그냥 눈 감고 좀 참고 상대방의 면을 그냥 채워주자 내가 좀 손해를 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상 염치 불문하고 무대 보인 사람들보다도 양식 있는 사람들이 늘 손해를 좀 보게 됩니다. 신현수 수석이 들어와서 검찰과의 관계 정상화 과정을 살펴보다 보면은 대단히 정상적인 인물이구나 상식적인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이들 하는 일도 아니고 어른들 입에서 조리돌림이란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신현숙 민정수석 입에서 조리돌림이란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에 저는 주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리돌림 소식입니다. 2월 26일자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의 기사 신현수 친문이 조리돌림 후임 정해지면 바로 그만둘 것이란 기사는 현재 권력청 내부의 이너스쿨의 상황을 침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위를 밝히기로 한 결정적인 사건은 2월 7일 날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에서 이종근 대검 행사부장 등 이른바 추미애라인 대검 간부들 교체를 추진했지만 이것이 무산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신현수 수석이 들어가서 검찰 인사와 조직의 정상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힘껏 애썼지만 강경한 친문의 벽을 넘지 못해서 결국 좌절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신현수 수석은 고위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대검과 이종근 대검 행사부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교체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추미애 라인에 따르는 인사 파행을 정상화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근 부장을 교체하기로 하고 문 대통령의 재가도 받았지만 결국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수석과 상의도 없이 그냥 이종근 부장을 유임시켰고 이것에 대해서 신현수 수석이 안되겠다 생각해서 사위를 표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또 신수석은 지난 2월 22일 날 차장 부장급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법적 검찰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적에 따르면 해당 인사 발표 직전인 2월 20일쯤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 신현수 수석과 통화하면서 임은정 대검 감찰 정책 연구관을 언급하면서 그에게 수사군안을 줘서는 안된다라고 한 것으로 그렇게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미 마음은 다 떠난 것으로 봅니다. 2월 20일 날 청와대로 다시 출근했지만 신현수 수석은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정리가 되면 미국에 다녀오겠다. 민정수석 후임이 정해지면 바로 그 말 둘 생각이다. 또 특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신문들이 나를 조리돌리고 있다. 나에게 왜 다시 돌아왔느냐 하는 이도 있더라. 참담한 신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은 내용이죠. 신문들이 나를 조리돌림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이렇게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또 오보의 가능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은 586 운동권 정치권을 주축한 신문 세력들은 1958년식이나 이런 신현수 민정수수석에 이런 엄청난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조리돌림이라는 표현에서의 엿볼 수 있는 것은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국정을 자기들 방식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평소에 한국에 좀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가정하고 있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2월 2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수상청법을 이러면 다음 주에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속내는 알 수가 없지만 최소한 겉으로 보면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여당 의원의 발언이 지금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이 여당 의원의 발언이 지금 권력적 내부 상황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발언이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1년 남았지만 우리는 3년 남았다. 아주 중요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뜻과 관계없이 우리는 완전히 검찰을 와해시켜버려야 지켜버려야 권력형 비리수사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지금 질주대로 하면 날이 갈수록 퇴산이 같습니다. 이미 180석 이상은 확보를 한 것이니까 온갖 종류의 법을 다 통과시키겠죠. 지금 이렇게 대통령의 뜻하고 달리 자기들 방식적으로 검찰을 완전히 와해시킨 쪽으로 나가는 걸 보면 어쨌든 똘똘 뭉쳐가지고 배 속에서 강행을 할 것이고 또 나이들이 있고 하니까 국민들이 안중에 없을 것이고 그들의 무리수가 앞으로 어떤 결론을 맞게 될지 그들이 이길지 아니면 그들이 브레이크가 걸릴지는 두고 봐야겠다. 어쨌든 조리돌림이라는 이야기 대통령 임기는 1년 남았지만 우리는 3년 남았다. 이런 것이 소위 권력적인 핵심 내부에 누가 해계모니를 지금 장악하고 있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예상케 하는 아주 좋은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